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폭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뭇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촉한 줄로 할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견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곡관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로스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해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부두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을 날리리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세례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아닌 빈들의 지금 있는 광약 가운데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분명한 소명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핵심 사역이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쓰여져 있어서 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회계를 공식화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세례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요한이 뜬금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은 요한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이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에게 죄를 회계하고 또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장차올 진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참 열심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하나의 관습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착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극율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혈통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라는 것 그 것들이 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냥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있고 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없고 정말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기쁨이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으로부터 벅차오르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이 말씀이 좀 거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요한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 거북한 말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귀에 좋은 말들 그 말들만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 그런 일들이 심화되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평안을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만 짧게 짧게 잠깐 잠깐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 번창한다, 잘 될 것이다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들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하는 말씀은 장차 올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장차 올 진노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더 두려운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날이 우리의 면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임박한 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심판 이제 장차 다가올 심판 그 임박한 심판의 날을 맞는 자세를 가지고 종말의 날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계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전의 삶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회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같다면 그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누의 성읍에 가서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본 니누의 사람들이 그것에 두려워하면서 높은 위로부터 낮은 이까지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다 금식을 하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악한 길에서 고치고 행함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회계가 동반된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계의 뜻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회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만 하기만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구절 뒷부분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맺어지는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구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인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앞쪽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불에 던져지지 않는 장차 올 심판 가운데 피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말에 강력한 회계운동을 이끌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는 매일마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먹을 피지 않으셔서 장갑을 낄 때도 그 주먹을 그대로 넣으셨다고 합니다 장갑에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오른손이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손잡고 가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 수많은 놀라운 회계의 열매들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 운동을 주도하는 분이 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는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저절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들이 내 속에서부터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진노의 나를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 진노가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매일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을 하며 우리 온전앞에 대면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향을 온전히 쏟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끝이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주를 안에서 살아가게 이제 매일主 Oo 우리의 여행을 보고 흥 한다 더 웃다 아니 미 ud 아멘 polarized 메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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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